제가 먼저 유할게요. 먼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몇 가지 전략을 탐색해 보았는데요. 특히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독특한 한번 읽어주실래요? 똑같이. Read it again. 안녕하세요. 아, 제가 공부한 경영에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경영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영에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 수있는가? 네,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해봐요. 네, 독특한 한번 읽어보세요. 독특한 한번 읽어보세요. 네, 독특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독특한,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정말 입니다.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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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출력은 전략이에요. 전략. 출력은 전략. 가르치는 온라인 수업 같아요. 자이가 가르치다죠. 수업 전략을 아세요? 탐색해보다. 알아보다. 깜빡, 탐색. 아, 탐색. 네, 네. 뭐 찾아보다. 특히 뭐예요? 특히 아이템. 탐색. 짝비. 아, 탐색. 이거예요? 탐색. 이제. 아, 숄룡, 유형. 호랑. 유익, 유익,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유익, 많고 값, 값, 박힌, 발견하다, 신을, 신을, 룩, 나오, 이거 나오 무슨이죠? 나오, 무슨, 겉은? 무슨 무슨, 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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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까 시엘록 나왔는데 이거 똑같아요 전략, 좋은 것, 전략, 좋은 것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네 아, 오케이, 이제 다음 거 할까요? 오케이 아, 신 차오, 웅, 정확한 롤이. Có một vài chiến 룩, chính mà tôi thấy thực sự 흥믹 trong việc thu hút sinh viên và tạo điều kiện họcập. Trong ngôi trường thực tuyên, bạn đã tìm hiểu về cái gì chưa? 안녕하세요. 네, 정말입니다.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을 촉진하는 데 매우 유용한 몇 가지 핵심 전략이 있어요. 당신은 무엇을 연구하고 계셨나요? 네, 선생님, 네, 저는 무엇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연구하고 학습을 촉진하는 데 매우 유용한 것입니다. 저는 무엇을 연구하고 학습을 촉진하는 데 매우 유용한 것입니다. 띵한 띵한 안녕하세요 엠독 띵한 안녕하세요 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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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아입니다 학생들이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은 좋긴 하는데 매우 부용한 것 같이 학생 정렉이 있어요 당신은 무엇을 연구하고 계셨나요? 네 한번 트윙백 볼게요 신짱 안녕하세요 방 깍찬로이 정말입니다 이거에요 깍찬로이 착찬로이 착찬로이 정말이에요 물론이에요 고모 바이 실록 신 마 전략 고모 이거 신 마 참여하는 거예요 신? 참여? 참여하다 신마 메인 아니요 징 럭진 징 럭진 징 럭진 는 뭐에요? 메인 스타러지 주요 전략 주요 전략 모바일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주요 전략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 딸이 특수 유용한 핵심 네 있어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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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딸이 정말? 특수 정말 특수가 정말이에요? 네 네 유용한 좋은 백 투 핵심 학생 핵심 학생들의 투 핵심 참여 참여 투 핵 백 투 핵 아 끌어들이는 거 참여 네 네네라 아 맥주 유혹한 맥주 오케이 바 따옥 쥬킨 따옥 쥬킨 혹 혹탑 이거 연습하는 거 학습 연습 컨디션 혹탑 학습 학습 을 쥬킨 속진 높이다 속진 속진 다오 쥬킨 학습을 높이는 거 정모이촁 축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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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축춘 뭐예요? 합격 중학격 온라인 아 쥬킨 아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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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에서 모이충 에서 학습효과를 높이는 것 네네 네 네 몇 가지 무엇을 무엇에 대해서 배 엄마에 대해서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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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가지 수업 당신은 무엇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나요? 맞아요 아 김수아 오케이 몇 분 남았어요 1분 남았어요 네 네 네 네 네 이거 조금 어려웠는데 나중에 뭐 쉬운 걸로 한번 찾아 볼게요 오케이 어 또 음 내일은 내일이 어 두바이 내일 공부할 수 있어요? 곧의 혹? 아 아 공부할 수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에 해요 어 네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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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알겠어요 페이스북으로 메세지해요 공부할 때 오케이 오케이 네 땀 뱉 네 바이바이 수고하셨어요 네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